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계벽이나 그 계벽을 이룰 현요한 기운이 아직 차질 않았다는 말이오. 계벽은 오로지 혁명으로만 이루어질 뿐이오. 계벽은 오로지 혁명으로만 이루어질 뿐이오. 백성들이었지 억울하지 않겠어. 정봉준 장양반이 장부가 돼야 조병가비를 치기로 했당겨. 나는 일을 받았단 말이오. 시방나는 떠나야 되야. 전지성을 향해 진경의 나파를 불 것이오. 전지욕이 переж인것은 아름다운 않겠어. 중고의 진중꽁도 요샌 옛날부터 조샌은 우리 중화가 관리해왔다네 요 근자들의 조샌이 자주 국방 운운하며 우리 청나라에 고분거분 안한다해 그러던 차에 저 동학난당에서 우리 청나라에 지원 요청이었다해 전쟁일로 띵호와 띵호와 이때 조선에게 본때를 보여주라 해 왔다 동서 조선 철병이노 우리 황국군대의 오랜 소원이었다 돼서 허나 명분이 없음을 난 다까워하던 차인데 이렇게 명분을 다했으니 우리 일본군에게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돼서 이번 출병을 계기로 우리 대일본 제국에 영원히 조선 땅에 주주되어야 한다 돼서 시끌랍다 해 예 한양에 청나라 군대가 왔다지요 일본군도 제물포를 거쳐 갔다는데 호호 왕나라의 종나라 군대가 들어오다니 듣도고도 못한 길 듣도고도 못한 길 해계한 길일세 듣도고도 못한 길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런 일이 생기나 아버지 내 새 세상이 온다 우리 고천개병 조지민가 고백전 조선왕도 바라는 조지민가 평나라 군대가 들어왔다는 소식 듣고 동남 군중 천주성을 빠져 달아나는 차도 있고 독도장군 잡아오면 상을 준다 말을 듣고 장군님을 해치려는 바람마저 있다는게 반군이 보위하고 정군도 입장하는 평안에 두망자와 대망자도 생길겠네 고락마저 당하신 독도장군 어찌하나 가면 조발 위태로운 독도장 무럭지하나 희락의 시간 총칼을 펴누었으나 이렇게 대면하니 감개가 무량하오 같은 조상의 핏줄을 나누었는데 왜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 총칼을 펴누어야 하는지 모르겠소 전대장도 아시리다마는 천군의 출병을 빌미로 일본군이 채물포에 상륙하여 한양에 진주하여 있소 이는 왕조존망에 관하 중대한 사태요 나라 안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인 것은 바로 초토사 당신이 아니오 전국에 청병을 하면 그것이고 외놈들이 조선을 삼켜먹는 빌미가 된다는 것을 모르셨소 전국에 엄병을 청한 일은 분명히 사람의 과실이오 그러나 우선 화급한 문제는 일본군의 철병을 도모하는 일이오 무슨 방법으로 일본군을 철병시키겠다는 것이오 난이 진정되었으니 외국 군대는 모두 조선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는 것이지요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전주성을 환히 되찾아야 하지 않겠소 나도 이 나라 백성이여 나라의 위급을 구하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을 것이오만은 설마 날들어 맨손으로 전주성을 비워달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이지요 전주성을 비워주면 전대장이 요구하는 우국 충정의 사항을 가능하나 모두 들어드리겠소이다 나라를 살리려면 우선 폐정을 개혁해야 하오 외놈 때놈 물러간들 폐정은 항상 마찬가지요 좋소 전 대장의 폐정 개혁안 27개조는 모두 조건 없이 수락하겠소 새로 부임한 전라감사 김학진도 폐정 개혁을 실행할 것을 약속했소 전주성을 비우고 해산하는 동학군 안전에 대해서는 어찌 보장하시겠소 돌아가는 모든 자에게 물침표를 발급하여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겠소 좋소 이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오 나는 승장이고 당신은 폐장이오 나의 해산은 전략적 해산일 뿐이오 전주 가명은 물론 전라도 53개조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 집강을 우리 동학군에게 맡겨주시오 동학군이 호남 전역을 자취하겠다는 것이오 이미 이 감사나 가명은 이 지역을 통치할 능력이 없소 우리 동학에는 육임제도라는 자취제도가 있소 나라 수령들과 동학군이 같이 고호를 다스리자는 것이오 문제의 핵심은 폐정의 개혁이오 이미 그대들의 힘으로는 폐정을 혁파할 방도가 없소 동학 집강소가 민간의 서정을 직접 다스린다 전라도 53개조 집강소 설치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결단코 전주성을 사수할 것이오 우리 동학군이 우리 동학군이 집강소를 설치하니 살만하네 박만오리 쫓아내고 살만하네 구호들의 횡보받고 살만하네 양반상군 구별없고 노급이 무섭을 태워네 살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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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군이 동학군이 집강소를 설치하니 살만하네 살만하네 아이고 장군님 아이고 장군님 아이고 장군님 자자자자 우선 이러들라시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군님 댑시 시상이 확 바뀌었다고 좋아들어고 있었구만이라 내 생에 이런 좋은 시상을 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겄어 이 모두가 우리 장군님의 흔덩이지라 아이고 그리 생각해 주시니 고맙소이다 허나 요즘 우리 동학군 중에도 불량한 자들이 있어 사사로운 원활을 갚는다고 불지르고 살상하고 약탈, 겁탈을 자행하여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어 걱정이오 아이고 우리 고울에는 그런 사람 한가득 없었께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오 나는 네 길로 전주 가명으로 와 감사 김학진과 담판하여 집강소의 권위를 더욱 높일 것이니 그리만 되면 불량한 놈들의 피해는 더욱 줄어들 것이오 자자자 어서 하시던 일들을 계속하시오 우리 동학군이 집강소를 절취하는 설마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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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압정의 오늘의 작은 어둠을 저리도 기뻐하는가 어둠의 긴방은 아직 밝지 않았는데 개벽의 세상은 아직 멀었는데 더 큰 고통 더 큰 절망 가로막고 있는데 개벽의 세상은 아직 기뻐하는 백성들이여 아, 아, 기뻐하는 저 모습이 돌이요 가슴 빼이네 직강서 설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민중혁명에 의한 꼽련입니다 자칫 꼽련이고 우리가 이것도 좌절로 끝났다고는 하나 내가 동양학혁명을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동양학혁명은 정권의 주체를 바꿨다는 의미에서의 혁명이라기보다는 이 동양학의 직강서 꼽련 시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버린 혁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학에 만약에 혁명이 없었다면 돌, 김용호 같은 사상가도 오늘 이 땅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학혁명은 진정한 혁명이다 이 동양학혁명은 진정한 혁명을 번호하며 오오오오오 아오오 이 동명이 전나라와 전대을 일으켰네 오오오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존경을 일으켰네 남의 나라 한양 땅에 한밤중에 들어와 총검으로 흙박질러 대신마저 갈아치우며 설쳐냈던 내 몸들이 손질마저 일으켰네 해월선생님 해월선생이시여 기어이 때가 여기에 이루고 말한 나이다 현묘한 깃털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체폭구민은 어차피 통학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필연유예다 해월선생님 이 못난 놈의 성급함을 탓하지 마시옵고 이 백성의 천명을 헤아려 부디 기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접의 김방서 유한필 오지영 접주들께서 오셨습니다 원로에 얼마나 고생들 하셨소 연전연승하던 일본군이 청군을 크게 이기고 계속 남아하고 있다 하옵니다 기어이 내 그리도 염려하던 국난사태가 벌어지고 말았구려 내 그리도 녹두에게 기포하지 말라 명하였건만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여 누가 이기든 총뿌리는 결국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겠소 통학이 어찌 나라의 명우까지 위태롭게 한단 말이오 녹두의 기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호남의 사정이 있습니다 어찌 녹두에게 사심이 있겠습니까 녹두는 법원님께서 전국의 도인들에게 기포를 명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오 선생님 호랑이들이 몰려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는 노력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싸워야지 천명이오 기포를 명하오 사장님 각도 도인들에게 기포를 명하는 통문을 즉시 말하시오 중위 대접주 손병이는 통명이 되어 휘하이 군사를 이끌고 논산 포로나가 녹두와 합류하도록 하시오 수은 선생님 수은 선생님 경주 황오리의 고아로 태어나 마북동 검둥골 화전민되어 신윤현 서른다섯 살 수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보따리 속 하늘님을 불살라버리고자 하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의 촛불로 불살라버리고자 하옵니다 박종에서 북종에서 뇌군신별 외치면서 동압민 제목뿐인 끈기 발 흔들면서 동압두지 논산 폴로 구름처럼 모여 동압두지 논산 폴로 구름처럼 그대는 하냐하냐 우리가 가는 길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하옹 하옹 엄청난 군세로 굴대소 공사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나 훈련받지 않은 농민들이노 결국 우합지조렛뿐이믄이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믄까 이미 작전 계획은 완료되어 있으믄이다 무슨 계획이요? 우선 조선 관군으로 하여금 선봉을 맡기는 것이이믄이다 희생이 많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이 제가 노리는 점이믄이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농민군은 물론 조선 관군까지 될 수 있으면 이 빠이 죽이게 하자는 것이이믄이다 대서 그렇지만 농민군이 공주를 점령하는 일이 생기면 낭패가 아니겠으믄까 염려치 않으셔도 되믄이다 우리는 농민군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믄이다 이런 시헌 전투가 또 어디 있겠으믄까 하하하하 의암 손병이와 전봉준 장군이 같이 합세해서 관군과 일본군에 이걸 쳐들어가는데 거기서 우금치에서 처참하게 당하는 거죠 그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처참하게 당하는 장면은 정말 비참합니다 여기서 화승총이라는 건 빵 쏘면 한 10미터도 안 나가는 총이에요 화승총이라는 게 이것도 다져야 되고 이런데 일본은 벌써 기관총 100년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그리고 위에서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벌떼같이 올라와도 기관총 몇 대를 못 당하는 거죠 일본도 안 돼서 편하게 쏘는 거죠 가진아 밤이나 가리지 않고 싸웠다 가리지 않고 싸웠다 일에서 시작하여 꽃뒤에서 싸우고 꽃뒤에서 싸우고 이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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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다 이랫동안 이 밤이 지나고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일세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일세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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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는 군사냐? 검상마을에서 세대로 가던 부대이옵니다. 어찌되었느냐? 모두 개멸당했습니다.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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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 어디서 오는 군사냐? 하고 계시나, 공내로 갔던 부대이옵니다. 어찌되었느냐? 모두 섬멸되고 말았습니다.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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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 어디서 1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진격이 불가능한 상황이옵니다. 모든 군사 지금의 위치에서 몰려 우금치로 집결시키도록 하시오. 이제 남은 주력부대를 이 밤으로 모아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우금치를 뚫읍시다. 하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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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싸움을 앞둔 이 밤 하늘님께 간절한 기원을 울립니다. 하늘님이시여! 하늘님이시여! 이 궤도는 성취를 위하니 아흔이 없고 고부에서 일어나 오늘이 있기가이 하늘 힘에 부르심을 따라왔기 때문이오 이것이 나의 천 명 이것이 나의 천 명 이것이 나의 천 명 이것이 나의 천명 이것이 나의 천명 이것이 나의 천명 이 시대가 지워준 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소서 승리 없는 도쟁 승리 없는 도쟁 불림과 고통도 버렸지 않습니다 부세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녹두 꽃잎 하나 되어 사라지게 해 주소서 이 시대와 더불어 정의로운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 주소서 하늘님이시여 하늘님이시여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이 밤 하늘님께 간절한 기원을 우리의 사라지게 해 주소서 하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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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그라지게 고맙고 내 사랑을 그라지게 신체의 신체로 쌓이던서 핏몰의 핏몰을 벗으면서 국민국이 쓰러지네 내가 쓰러지면 이 깃발도 쓰러진다 쓰러지지 않으리라 쓰러지지 않으리라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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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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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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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곧 타고 어이여야 더 있어 떠나시며 살아라 오마 곱게 곱게 맹시게 터지 그 근장은 어이호 새신으로 두어 있어 나들은 어찌살라 우린 여신으로 지살라 동두핀 청하 아이여야 더 어마 곱게더 아이여야 더 아이여야 더 어마 곱게더 죽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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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나라도 죽으리라 당신 없는 이 세상을 나를 살고 싶지 간소 죽음인들 우리 사이에 가라 두울 수는 없어 죽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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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망고 잊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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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서 니 고통도 잊으려 니 고통도 사랑 남아야 한다 사람 남아야 한다 사람 남아야 한다 사람 남아야 한다 오진 바람 몰아주도 아, 묶지 않는 물꽃처럼 폭풍한 설 눈에도 펴도 아, 다시 피는 물꽃처럼 끈질질게 살아 남아야 한다 언니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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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남는 것이 백성들의 천명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에게 천명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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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넘으리라 살아넘으리라 오 끈질기게 살아넘으리라 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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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죽은 자들의 천명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리라 아 대대 손둑 아 대대 손둑 아이들에게 전해주리라 동아계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끊임없이 죽고 네가 선천개벽세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 개벽세는 인간에게 불평등과 모든 착취와 모든 오만과 죄악과 불평등의 이 모든 더러운 세상이었다 이거예요 이 수은전쟁이 이제는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된다 이걸 후천개벽이라고 하거든요 하늘과 땅이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원에서 Born Again,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무리 불행한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거를 단절시키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된다 개벽 열 개자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된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전봉준이다 전명숙이란 자는 누구냐 명숙은 나의 자다 그러면 전녹두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 왜 단을 일으켰느냐 너는 나의 적이오 나는 너의 적이다 낸 너희를 처 없애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다가 도리어 너희에게 잡히는 몸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죽일 것뿐 다른 말은 묻지 마라 내 피로 적의 손에 죽기는 할지언정 적의 법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피고 전봉준 사형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나를 죽일진데 종로 내 거리에선 내 목을 베어 오고 가는 백성들에게 내 피를 뿌려주는 그 시올거늘 어찌하여 캄캄한 척굴에서 암연히 죽이는가 오늘 그대의 죽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그대가 전라도에서 한 번 일어나니 조정이 크게 개혁되었고 동학도들이 탐관오리로 지목한 벼슬아치들은 모두 국법에 처해졌으며 나라 행정 또한 달라진 게 사실이다 그러니 그대의 죽음이 어찌 헛되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부디 명복을 빈다 내가 오니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일어나더니 부니가니 여군인들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네 백성을 사랑한 이리 내게 무슨 흥분이 되드란 말이냐 그 손에서 다 헛되어 위로 넋이 될 뿐이니 나라 위안 불그한 마음 큰 오후 있어 바로 주리 나는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서 싸웠소 이제 그대들의 몫이오 오늘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리라 확신하오 그 손에 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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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